Q. 두 번째는 정신이 나아가? 아이메라! 시작! 자 우리가 이제 뭐해?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거야 이제 어 잘 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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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봐봐 새로운 길 매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끝 인쇄고 인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